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케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케어는 신장질환 치료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계의 헬스케어 장비회사입니다. 18세기 프레제니우스 가문이 프레제니우스 그룹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다양한 투석 관련 제품을 출시하며 전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외래환자투석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십만 명 이상이 환자에게 신장투석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케어는 환자들을 위한 책임감으로 투석기기와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의 안정성과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케어는 미국을 비롯한 독일 및 일본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공막투석, 지속적 신대체 요법 등을 통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질환들의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투석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장 전문 기업으로서 1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은 신장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여과기,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막투석을 위한 투석액, 자동복막투석기, 지속적 신대체 요법에 사용되는 인공신장기, 신장전문의약품, BCM, 전동식 진료용 의자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지금도 제품 개발에 힘쓰는 중입니다. 국내에는 1997년 한국지사가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 혈액투석기 서비스 부분 우수 고객만족평가회사로 선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신장질환자 전문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2006년에는 바른 외국 기업에 선발되었으며 2009년에는 외국 자본, 투자유치공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복막투석사업을 인수하며 국내에서도 투석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넓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소와 콩팥병 환자를 위한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사명감과 인간 존업성을 우선시하는 행보로 기업가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는 최고의 기술과 가치로 승부한다는 신념과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그리고 기존의 것보다 반드시 뛰어난 것을 제공한다는 정신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비롯해 그의 가족들까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 코리아는 다양한 직무와 포지션에서 꾸준히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모집 분야는 영업, 마케팅, 학술, 재무회계, 물류, 영업지원, 인사, 총무, 비서, 기술, 전산, 기타까지 전 영역입니다.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는 영업을 중점으로 두고 운영되는 여타의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와 다르게 모든 부분에서 수시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